어떤 상태? 긴 상태. 긴 특징. 그래서 long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주어의 특징, 상태를 보충하는 말로 비동사 뒤에 보어로 쓰였습니다. That train is lengthy. length. length라고 하는 것은 길이라고 하는 추상명사예요. That train은 그 열차라고 하는 보통명사입니다. 숫자를 셀 수 있는 보통의 명사죠. length는 길이라고 하는 숫자를 셀 수 없는 명사죠. 아니, 숫자를 셀 수 있는 명사하고 숫자를 셀 수 없는 명사하고 서로 동격으로 같아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상명사는, 개념의 추상명사는 보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개념을 가진 형용사를 보어로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개념, 특징, 성질을 나타내는 말은 형용사가 되는데 형용사는 보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의 개념을 의미하는 추상명사는 보어로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됐죠? 연결동사 플러스 형용사. 연결동사라는 게 뭐냐? 그 뒤에 형용사